내 얘기 들었어? 그러시오. 그 집 앞에서 잠가간다. 누구요? 뭘로요? 술 취했으면 자빠도 잘 것이지. 네. 가줄게. 응? 같이 먹어야지. 아니 저 개는 뭐 시키고 어디서 치고 지랄이야. 왜 이 지랄이야. 아니 이 새끼 눈깔이 왜 이래. 어디 어라한테 눈깔을 부릅둥아. 아 뭔데 뭐. 똥. 아니 그냥 이팔 청축이 되었어. 이거 니가 한 거 봤어. 니들만 이따고 우더러는 똥꾼이 형이냐. 를 서시오. 다 같이 기념사지 않나 씨 박자. 자 하나 둘 셋. 아저씨. 아이고 지금 몇 시인데 그냥 벌써부터 꽈라가 됐어. 아 뭐 인구 시방. 아 시방 갑자기 달려오니까. 마이케어여. 싸우는 굿새끼니까 괜찮아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